4장 2절 HTTP 서블릿으로 GET 요청 다루기 이번 장의 핵심은 바로 HTTP 서블릿 클래스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서블릿을 만들 때 서블릿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직접 구현했습니다. 서블릿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는 뜻은 서블릿 인터페이스에 있는 이 5개 메서도 INIT, 서비스, 디스토로이, get 서블릿 인포, get 서블릿 컴픽을 구현한다는 것이죠. 아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방법은 서블릿 인터페이스를 미리 구현한 이 제너릭 서블릿을 상속받는 일이었어요. 제너릭 서블릿은 우리를 대신해서 INIT, 디스토로이, get 서블릿 인포, get 서블릿 컴픽을 미리 구현한 거죠. 우리 할 일은 뭐였죠?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메서도, 서비스 메소드를 구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오늘 배울 이 HTTP 서블릿은 바로 서블릿 인터페이스를 미리 구현한 이 제너릭 서블릿을 상속받아서 만든 클래스입니다. 바로 이 HTTP 서블릿을 상속받아서 만드는 겁니다. 제너릭 서블릿이 그렇죠. 이 서블릿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5개 메소드 중에서 4개를 구현했고 그러면 바로 이 HTTP 서블릿이 우리를 대신해서 서비스 메소드를 구현하는 거예요. 어?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서비스 메소드에서 내부적으로 호출되는 함수를 만들면 돼요. 즉,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오면 만약에 그 요청이 get 요청이다 그러면 이 서비스 즉, HTTP 서블릿에서 구현한 이 서비스라는 메소드는 내부적으로 두 개수로 호출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클라이언트에서 포스트 요청이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두 포스트 호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head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두 헤드를 이렇게 호출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즉,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방법이 뭐냐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서비스 메소드는 두 개, 두 포스트, 두 헤드, 두 푸트 이런 기타 등등의 메소드를 호출하게 돼 있는데 바로 우리가 서블릿을 이 HTTP 서블릿을 상속받아서 헬로월드를 만든다.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바로 get 요청을 처리하고 싶으면 두 갯을 재정의하고 포스트 요청을 처리하고 싶으면 두 포스트를 오브라이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HTTP 서블릿을 상속받아서 서블릿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 4장 2절에 있는 실습을 통해서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회원 목록 출력했지 않습니까? 4장 2절 첫 번째는 회원 정보를 등록하는 등록품을 만드는 일이에요. 먼저 등록품을 만들기 앞서서 여기 목록에서 회원 정보 신규 등록하는 링크를 추가시켜 보도록 할게요. 멤버리스트 서블릿으로 가셔서 여기 바디 한 부분, 그 다음에 out.println. 그렇죠. 여기 뭐 P텍 하나 넣을까요? A, HRF. 자, 여기에 서블릿, 링크를 클릭했을 때 어떤 서블릿을 요청할 것인가? 우리 그 이름을 애드라 하자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신규 회원, 신규 회원, 이렇게 A, P 이렇게 추가시킵니다. 저장. 자, 우리 웹공사 통편 안 띄웠으면 띄우세요. 띄웠으면,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릴로딩 됩니다. 자동 릴로딩이 이렇게 일어나죠, 그죠? 클래스가 바뀌면 자동으로 릴로딩합니다. 그러면 릴로딩 됐으면 이 플레이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들어갔죠? 아, 여기 제목이 없네. 책에는 우리가 내가 제목을 넣어놨어요. 회원목록이라고. 제목 넣으면 되지 뭐. 여기 뒤에다가. out.println. h1. 회원. 아이고, 회원목록. 이렇게 저장을 해서 먼저 링크를 출력하도록 하세요. 리프레쉬. 릴로딩이 안 됐어요? 오케이, 릴로딩 됐네. 아이고, 이건 또 뭐야? 아이고, 이거 빠트렸네, 그죠? 그러니까 끝 태그가 없어가지고 전체가 다 H1 폰터 나온 거지, 그죠? 다시, 리프레쉬. 예, 책과 이제 비슷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이 회원링크 딱 클릭하면, 그렇죠. 현재 멤버 밑에 add라는 이런 URL로 연결된 서블릿이 없는 거예요. 어? 강사님. 아까 분명히 그냥 add라고 했지 않습니까? 앞에 아무것도 안 주면 기본적으로 이 슬래시로 시작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그냥 상대 경로예요. 상대 경로라는 게 뭐냐면, 현재 위치가 뭐죠? 현재 위치가 멤버 밑에 리스트 아닙니까? 그러면 add라는 뜻은 바로 멤버 밑에 add라는 뜻이에요. 상대 경로라는 게 바로 현재 어느 위치에 있냐, 그죠? 이걸 기준으로 상대 경로가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링크나 이런 것들, HTML 페이지에서 링크를 달 때 절대 경로를 쓰지 말고 상대 경로를 쓰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 절대 경로는 언제든지 이 이름, 앞에 이름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바뀌게 되면 그 모든 링크를 다 찾아가지고 싹 이 URL 주소를 찾아가지고 이 부분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상대 경로를 기준으로 여러분의 링크 URL을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했으면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회원정보 입력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블릿을 이 클립스로 가서 서블릿 밑에, 패키지 밑에 클래스를 하나 준비하세요. 클래스 이름은 뭐예요? 멤버 add 서블릿, 그렇죠. 얘가 뭘 상습받죠? HTTP 서블릿을 상습받죠. 오케이, 피니쉬.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그때 겟 요청이 발생됩니까? 포스트 요청이 발생됩니까? 전 강의에서 배웠죠? 링크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URL을 주고 엔터를 치거나 또는 입력 폼에 값을 넣고 서블릿 버튼을 누르되 그 입력 폼에 메소드가 개수로 되어 있거나 또는 아예 메소드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디펄트가 뭐랬어요? 개시를 했죠. 그럴 경우에 겟 요청이 발생되는데 여기 HTTP 서블릿에서 겟 요청이 발생되면 내부적으로 뭘 요청하게 돼요? 뭘 호출하게 되어있죠? 두 개시라는 메소드로 호출하게 되어있어요. 그 두 개시라는 메소드로 호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개시라는 메소드로 오브라이딩 해야 됩니다. 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고 여기에 두 개시를 오브라이드 하겠다. 그쵸? 얘를 그렇죠. 이렇게 아이고 와이어를 좀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시를 오브라이드 하면 되겠죠. 자 이 안에 이 안에다가 즉 겟 요청이 들어오면 웹브라우저 쪽에 회원정보 등록폼을 출력하는 그 부분을 여기 짜면 되겠죠. 그것도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이 책 있는 거 보고 타이핑하도록 하시고 저는 수업을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일이 치면 도저히 안 되죠. 스텝 2에 가서 여기 있는 걸로 집어넣겠습니다. 여기에 멤버 애드에 있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여기 프로텍트 여기서부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 노트롤할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출력 스트림을 얻기 전에 웹브라우저 쪽에 어떤 콘텐츠를 보낼 것인지 그 타입을 지지하는 거죠. 텍스트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 형식은 HTML이다. 그리고 보낼 때 캐릭터의 인코딩 형식은 UTF-8로 인코딩해서 보내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출력 스트림을 얻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출력 스트림을 사용해서 웹브라우저에게 HTML을 보내면 되겠죠. 이걸 저장합니다. 간단하게 HTML 내면 볼까요? 이름, 이메일, 암호를 입력받는 입력품을 만들고 만약에 서브인 버튼 누르면 또 같은 이 서블릿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리셋 버튼 누르면 당연히 입력품이 초기 되겠죠. 오케이. 저장하세요. 오호, 그렇죠. 저장한다고 될 일이 없지. 이 서블릿에 대해서 URL을 맵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골뱅이, 웹, 서블릿. 그렇죠. 뭐라고 URL을 배표합니까? 멤버 밑에 애드라고 요청을 하면 이 서블릿을 실행하라. 물론 임포트 해야 되고요. 저장. 오, 경고. 경고 무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시리얼 버전 아이디를 주거나 아니면 아예 경고 띄우지 말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설정을 해버리세요. 경고 띄우지 마. 야, 이거 시리얼 라이즈에 관련돼서 경고 띄우지 마. 이렇게, 오케이. 우리는 이번에는 경고 띄우지 말라고 애노테이션을 붙여놨습니다. 이제 컴파일러가 경고 안 띄워요. 좋아요. 저장하시고 서블릿을 추가했기 때문에 리스타트는 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현재 실행 중이면 셧다운 시켰다가 다시 리스타트 시킵니다. 다시 시작시켜요. 됐죠? 브라우저로 가서 여기에 신규 회원 링크를 클릭해보겠습니다. 크루치요. 입력품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클라이언트에서 이렇게 add, 멤버, 슬래시 멤버 밑에 add라고 요청 그것도 get 요청을 하게 되면 링크를 누르면 get 요청이 일어난다 했죠? 이렇게 링크를 누르면 get 요청이 일어나는데 get 요청이 일어나게 되면 HTTP 서블릿에 있는 서비스 메소드는 내부적으로 두 개수를 호출하게 돼 있고 여러분이 마침 HTTP 서블릿에 있는 두 개를 오브라이딩 했죠. 얘가 호출되겠죠. 얘가 호출되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웹브라우스 쪽으로 회원 등록 폼을 출력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 바로 이거예요. 서블릿을 만들 때 제너릭 서블릿을 상속받게 되면 서비스 메소드를 오브라이딩해야 되고 서비스 메소드를 오브라이딩하게 되면 get 요청이 됐든 포스트 요청이 됐든 무조건 실행하죠. 그에 비해서 HTTP 서블릿을 상속받아서 여러분이 만약에 서블릿을 만든다면 그때는 각각의 그 요청별로 여러분이 메소드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두 개에서는 언제 호출된다고요? 클라이언트에서 get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 여기 HTTP 서블릿에서 구현한 서비스 메소드 쪽에서 얘를 호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HTTP 서블릿을 상속받게 되면 get 요청이 돼서 메소드를 따로 만들고 포스트 요청이 돼서 메소드를 따로 만들므로서 여러분들이 관리하기가 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4.2에 입력폼 만드는 거 우리가 처리했고요. 책에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책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원등록폼에 값을 입력한 다음에 만약에 전송 버튼을 누른다면 어떻게 할까? 즉 이거죠. 회원등록폼에 오호라 이메일은 오호라 골뱅이 테스트닷컴 암호는 1111 만약에 이렇게 입력하고 추가 버튼 누른다면 뭐라고 나옵니까? 암호 저장 사용하지 말고 뭐라고 나와요? 에러 내용을 잘 보세요. HTTP 메소드 포스트가 즉 포스트 요청에 대해서 이 URL은 지원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지금 이 애드에 대해서 포스트 요청을 보냈는데 이 서블릿 멤버 애드라는 이런 URL에 연결된 서블릿은 이 포스트 요청을 처리하지 못한다. 포스트 요청을 처리하지 못한다. 즉 왜? 여러분이 HTTP 서블릿을 상속받은 멤버 애드 서블릿을 만들 때 두 개를 제정했지만 두 포스트를 제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두 포스트는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내부적으로 저렇게 애를 띄우게 돼있단 말이죠. OK. 그거 한번 실수해보겠습니다. 입력품의 값을 넣고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즉 포스트 요청이 들어왔을 때 호출될 두 포스트를 한번 오브라이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서블릿이 실행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 포스트 그렇죠. 오브라이딩 하면 되죠. 얘 또한 똑같습니다. 여기에 직접 타이핑하지 않고 여기 있는 거. 기존에 제가 올려놓은 여기서 복사하고 오겠습니다. 어디 있나 응. 그렇지. 스텝 3에 내가 올려놨지. 이거는 스텝 3에 올려놓은 거 단계별로 제가 예제를 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계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 포스트.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대로 복사해서 요거는 스텝 2에 있는 소스된 거 탔고 그리고 이거죠. 여기에 바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붙여넣었어요. 두 포스트. 저장하겠습니다. 릴로드하는 거 릴로드 되는 거 볼까요? 오케이. 릴로드 됐습니다. 그럼 테스트 해볼까요? 그 전까지 안 됐죠. 다시. 자, 이거 이름을 테스트라고 글고 암호도 이것도 이것도 똑같이. 이메일 또. 테스트. 자, 암호도 1111 추가 누르겠습니다. 추가. 추가. 지금 사용하나. 오호. 등록 성공입니다. 자, 정말 성공했는지는 리스트를 출력해보면 되죠. 리스트 주고 엔터 쳐보세요. 오, 맨 끝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잘 들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됐는지 확인해볼까요? 먼저 신규 회원에서 여기 테스트하고 테스트 골뱅이 테스트.com 1111 이렇게 줬죠. 그러한 다음에 여러분이 추가 버튼 누르면 포스트 요청이 서버에 보내집니다. 포스트 요청이 서버에 보내지면 내부적으로 두 포스트가 호출되죠. 두 포스트가 호출되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렇죠. 먼저 드라이버 매니저를 준비해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 다음에 커넥션 객체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스테이트먼트를 준비합니다.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스테이트먼트를 준비할 때 재미있는 게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준비했어요. 기존에 우리가 멤버 리스트에서는 뭐 했습니까? 멤버 리스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리에이트 스테이트먼트에서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 뭐 그냥 일반 스테이트먼트를 준비했죠. 그래서 여기서 직접 익스큐트 콜이 할 때 SQL문을 파라미터로 넘겨줘서 실행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애들을 보니까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준비합니다. 미리 SQL문을 준비해놓고 여기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빈 빈자리로 이렇게 비워두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들어갈 자리를 뭐라고 공식적으로 용어를 부르냐 인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인파라미터 인파라미터 3개를 비워두고요. 이 각각 순서대로 1번 인파라미터 2번 인파라미터 3번 인파라미터에 각각 사용자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서 서버로 보내준 이메일 패스워드 네임값을 꺼내서 세팅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isq2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 해당되는 SQL문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실행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그렇죠. 출력 스트림 얻기 전에 출력할 콘텐츠에 대해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출력 스트림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성공적으로 등록됐다는 걸 보내주는 거죠. HTML로 이렇게 구동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원리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입력되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여러분 여기 입력할 때 영어로 주지 말고 한글로 줘보세요. 오호라 오호라 이렇게 암호는 111 추가 눌러볼게요. 추가 어 강사님 정상적으로 등록됐는데요? 에헤이 이게 충격이 아니야. 리스트로 가서 한번 정상적으로 등록된지 확인해봐요. 에잉? 이거 봐요. 한글이 깨졌어. 왜 깨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글 입력값이 깨진 이유 여러분이 회원 등록 폼에 이렇게 값을 입력한 후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웹브라우저는 HTTP 요청 프로토컬에 따라서 이 값을 서브에 보내게 됩니다. 특히 입력폼에 들어있는 값은 이런 형식으로 변시퀄값 변시퀄값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서브에 보내는 거죠. 한글은 URL 인코딩 이라는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서브에 보냅니다. 물론 UTF-8로 돼있는 그 유닛코드 값을 URL 인코딩 한 것이죠. 서브에서 이 값을 받게 되면 통계 서브는 URL 인코딩 된 걸 디코딩 하여 UTF-8로 만든 다음에 서블릿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파라미터 값을 꺼내기 위해서 갭 파라미터라는 메소드를 호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갭 파라미터 메소드가 들어온 입력된 값이 요청 파라미터 값이 ISO-8855-1 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0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갭 파라미터가 리턴한 값은 제대로 된 유닛코드가 될 수가 없겠죠. 잘못된 잘못 변환된 유닛코드죠.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갭 파라미터로 호출하기 전에 ISO-8855-1 아니라 입력된 값은 클라이언트로부터 넘은 값은 UTF-8이다 라고 먼저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갭 파라미터로 호출하세요. 그러면 그 리턴 값은 올바르게 변환된 유닛코드일 것입니다. 백머니불을 실행 우리 또 아까 한 걸 깨진 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립스로 가셔서 두 포스트 메소드 호출을 열 때 그렇죠. 리퀘스트 갭 파라미터 파라미터 값을 꺼내죠. 파라미터 값을 꺼내기 전에 선언하세요. 처음에 바로 만들지 뭐. 이렇게 리퀘스트 객체에 set 캐릭터 인코딩 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 메소드로 호출하세요. 들어오는 값은 뭐다? 유티에프 다시 팔로우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면 됩니다. 저장하세요. 릴로딩 되었죠. 테스트 해볼까요? 다시 아까 안 됐었죠. 깨졌었죠. 깨졌었죠. 이것도 합니까. 이메일은 중복 일어날 수 있으니까 중복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오바라 툴할게요. 이것도 오바라 툴. 이 상태에서 추가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등록 성공입니다. 나오죠. 그죠? 중요한 거는 과연 리스트를 출력할 때 안 깨진 채로 나오느냐. 예. 오바라 툴 안 깨졌죠.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이게 뭐냐면 브라우저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예 입력될 때 데이터베이스에 깨진 채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 한글 깨졌대가지고 가끔 하다가 어떡합니까? 여러분 중에 이 한글 깨진 걸 바꾸겠다고 어떡합니까? 여기 가서 어딥니까? 요거는 사파린 게 이렇고 보기나 이런 데 가서 인코딩을 텍스트 인코딩을 뭐 한글로 바꾸겠다. 유니코든가 이거 왜 안되냐. 그래서 또 보기에 가서 인코딩 하겠다. 해가지고 또 이거 한국어로 이렇게 윈도우즈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분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출력의 문제가 아니라 웹서버가 웹브라우저에게 보낼 때 이미 깨진 걸 보내줘서 그런 거죠. 지금 보니까 브라우저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게 보냈을 때 웹서버가 이것이 UTF-8이다. 라고 이렇게 안 상태에서 값을 리트리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여러분이 갭 파라미터로 추라면 무조건 들어온 값이 다 영어 ISO8855-1이라고 간주를 하고 그래서 유니코드로 바꾸니까 정상적으로 변환이 안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글 깨짐 해결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에 만약에 이 위에 이렇게 뭐 뒤에 이렇게 해서 물음표 해가지고 뭐 네임이콜 이렇게 한글을 줄 때 이렇게 갠 요청에 한글이 포함될 때는 문제는 이 리퀘스트 점 세케르트 인코딩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제가 3장에도 설명해놨고요. 또 4장에도 4.4.4절에 내가 갠 요청 매글 변수의 한글 깨짐 해결책 제가 적어놨습니다. 요거 참조해서 갠 요청으로 한글이 들어왔을 때 오류가 나지 않도록 즉 잘못 변환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4.4절까지 설명을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은 4.5절 리프레쉬 또 리다이렉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